미국의 3대 지수가 상승했고 유럽장은 하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은 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우리 돈으로 7100만 원선 돌파 시도 확인이 됐지만 다시 한번 6600만 원선까지 밀려나면서 6만 달러선에 대한 테스트를 이어가는 차익실현 매물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부양책이 재개가 됐고 또 백신이 도입되는 것 5월까지 전 미국인이 백신을 맞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시 낙관론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요. 하버드와 MIT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라질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백신 항체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는 꼭 하고 다녀야 되는 아직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증시 현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 제한적인 모습의 횡보양상인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연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재개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관련된 리스크,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시장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나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경국채금리가 가장 최고점이 1.635%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6%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나스닥만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 민감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업종이고 또 대표적인 성장업종인 반도체가 지금 전체 나스닥을 리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자체는 거의 2% 이상 극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의 채굴 관련해서도 슈퍼컴퓨터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데이터 마이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 판단이 듭니다. 관련해서도 카마드티 쪽에서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65달러를 돌파를 하긴 했었지만 지금 다시 또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을 찾는 부분은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관련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관련된 이태어파라든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경기는 회복한다에 한 표에 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조정이 있거나 좀 쉬어가는 장사가 나타날 때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열기가 가세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장이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또 올해 V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특파원을 통해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골드만삭스 등에서 7% 내외로 예상을 했는데요. 미국이 더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글로벌 자금들의 이동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제 경제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도 두 달 연속 좋긴 했는데요. 우리 장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죠. 이들 사이에서 우리 장 어떤 방향성을 드러낼지 전략 세워주시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흐름은 연초에는 글로벌 증시를 리드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은 오히려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변동성을 나게 했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고점 대비해서 8%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종이 리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총의 30%로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한국 시장도 다시 상승 추세에 놓이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스닥의 복귀, 미국의 성장주의 복귀가 일어났었을 때 한국 증시의 상승이 따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겠지만 또한 한국 시장도 대표주 위주, 성장주 위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겠고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언택트 산업, 또 바이오 산업 등등이 포함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